힘들고 지친 수연이를 위해서 제가 생각한게 이수가 그때 생일이거든요 좋은오빠 깜짝? 좋은오빠 역할을 좀 세부? 이렇게 세부에요? 널 생각했어 다 오빠가 알아서 했어 널 위해 준비했어 다이빙이 약간 유래없는 좋은오빠 응 나 지금 꿈인거 같아 다이빙은 진짜 재밌을거 같아 아 진짜 너무 좋대 너 지금 들뜬거 같아 나 지금 들뜬어 어 그래? 지금 세부 있는데 내가 내가 갑자기 세부 있는데 뭐? 뭐지? 이 정도 흥분은 뭐지? 최근에 느껴본 너의 흥분 중에 가장 큰 흥분이야 야 잠시만 야 잠시만 오 오 오 아 꿈같다 갑자기 저 볼이 저기에요? 포인트에요? 스쿠바다이빙하는 포인트 지명이에요? 제일 바다가 예쁘네요 진짜 예쁘다 대박 여기서도 산호초들 같은게 다 보이고 와 와 이거 하는거야 이거? 이거? 오빠와 처음으로 스킨스쿠버를 해보겠습니다 코잡고 너무 세게 놓지 마시고 바로 하는거에요? 스킨스쿠버를 처음 하신거에요?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어요 네? 무서워요 뭐라고 은근히 긴장되었는데 저희는 수영이 못해도 돼요? 가능해요? 네 수영 못해도 돼요 저기 수심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돼요? 근데 저희가 엄청 깊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서 놀고 있더라고 물 좀 주세요 물 마시게 물 좀 주세요 입이 엄청 마르죠? 맞아요 진짜 말라요 목구멍까지 말라요 물 마시고 싶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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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정연아 아닌데? 정연아 아닌데 지금? 정연아 좀 맞았어 이 친구 머리숱맞네 머리숱맞네 20대 초반인데 머리숱맞어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십니다 젊으면 원초는 머리숱이에요 솔직히 약간 정신없었다 난 숨쉬는데 솔직히 물 빼고 이거 숨차고 이거 하느라 아니 진짜 코에 계속 들어간 물이 어 뭔가 지금 세부가 아니라 어떤 다른 다른 세계에 갔다 온 느낌 이런 것도 해보고 고맙다 아 너무 아저씨 같나? 우린 더 넓은 세상을 봐야돼 오늘로 느꼈어 빅피처 우리가 본건 표면이 없네 좋아? 좋아 얼마큼 좋아? 얼마큼 좋아? 얼마큼 좋아? 얼마큼 좋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좋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좋아? 어디서부터 받은 책까지만큼 좋아 좋아 귀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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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넘나 다행입니다 고마워? 응 고마워 고맙다는 말 영상편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고마워 혼자 찍어서 고마워 너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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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밤도 멋있네 밤쯤 어딘가 아니 근데 해지니까 좀 선선해지네 이건 백간소문이다 이건 백간소문이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멋있다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렇지 않아? 제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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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솔직히 우와 진짜 어디어디나 찍어줘 오빠 진짜 멋있다 너무 좋다 오빠야 너무 좋아 야 너무 예쁘다 어쩌 저렇게 예뻐 아 맞네 화보 같아 화보지 와 짱이다 와 진짜 예쁘다 일단 공기가 되게 좋은가 봐요 되게 멀리까지 보이는 거 보니까 되게 맑지 우와 이거 무슨 거울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저기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우와 저분 봐 대박 내 꿈이야 뭐? 내 30년 후의 꿈이야 진짜 저분 저분 워너비야 이거는 진짜 다 먹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빠 그거 알지 뭐? 그릇이 파란 접시에 닭을 먹으면 입맛이 떨어지는데 이거 무슨 얘기야? 어 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빨간 접시에 닭을 먹으면 입맛이 더 큰데 빨간 거 있잖아 입맛이 더 큰데 그래 좀 배고파 뭐 먹으러 가자 잘 안전진거지 지금은? 아 너무 좋았다 멋진 어려웠다 아유 멋진 어려웠어 아유 역시 오빠야 아 오빠는 역시 내 멋있는 최고의 선배 응 최고의 오빠 아 가자 가자 이제 볼 것도 없어 불 것도 없다니 불 게 이렇게 해요 자 아 아유 내가 너를 위해 왔으니 나중에 혼자 가자마자 밥 먹자 밥 어 피하시네 여기 어딥니까 잇? 미 어 여기 예쁘다 여기도 예뻐 식당 왔어요 여기 맛있었어요 여기 맛있었어요 근데 저기는 음식이 뭐가 유명하나 맥통체로 빌리신 거예요? 그럼요 그만 기대만 너마 기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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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진짜 엄청 사이가 좋다 빨리 시키다 너무 배고파 소식 돈이 지금 좀 남았어 원 깔아마리 두 비비큐셋 두 망고시에 땡큐 맛있겠다 나온다 오 마이 갓 어머 어머 대박 대박 진짜 맛있겠다 오징어 링 오징어 링이 진짜 나왔네 진짜 나왔네 진짜 나왔네 오 너무 맛있어 맘부지니까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 첫 술은 나의 동생 응 방송용 아니 이게 좀 방송용이야 역시 방송용 왠지 두 분 방송 딱 꺼지면 통하셨습니다 할 것 같아 아까 오빠 이렇게 넣어준 거 되게 좋았어요 그거 아 아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다 불려지지 않았어요? 응 솔직히 오늘 그게 다 했잖아 응 진짜 오늘 나는 그것만으로 그냥 응 맞아 그거는 오늘 한 거는 계속 생각날 거 같아 행복해서도 요오오 사랑해 요오오 날 보는 날이면 둘만 만나는 날이 아닌데 오오 너에게만 잘 보이려고 난 진짜 아까 기타만 있었으면 곡 하나 썼어 나 솔로곡 만들어줘야지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밥을 되게 많이 먹어야 돼 응 우리 둘이 막 얘기를 하면서 둘이서 밥을 먹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되게 나중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 몰라 몰라 그냥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가라고 하지 마 우리 다 아 둘이 서로 각자 결혼을 하고 나서 응 그쯤 되면 뭔가 할 말이 있고 그럴 거라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거잖아 이빠랑 안 왔어요? 딩딩이랑 안 왔어요? 항상 둘이 같이 안 다녀요 잘 이런데 둘이 같이 안 다녀요 잘 이런데 잠깐 그냥 장난 그냥 장난 장난이지 말아 응 일 같지 같이 우리가 이러다가 진짜 일 같지 일 같이 하는 건데 음 뭐야 뭐야 나이다 헐, 대박 신나겠다. 귀엽다. 진짜, 어쩜 저렇게 평소에 꽁창이 너무 잘 나왔잖아. 방송에 최적화된 남매인 것 같아. 됐어. 강렬과 재밌었어. 다 재밌었어, 이제. 해보겠다, 해보겠다. 하하하, 하하하. 근데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음 가지고는 좀 고급스럽게 하길 바래요 고급스럽게? 아 보호원에서 이제 셉으로 가는 거예요? 셉으로 아하 수업 먹자? 어르신 갈 거야? 나 기대하게 만들지 마 진짜 나 정말 기대할 거야 하지 마 환영합니다 어머니! 때리세요 짐 짐 짐 와우 와우 이 셔츠가 여긴 비쌀 것 같은데? 돈이 돼? 비쌀 싸움인데? 엄청 값 소리였는데? 엄청 큰데? 뭐야? 어? 오빠가 피 땀 눈물 흘렸다 오빠가 피 땀 눈물 흘렸다 오빠가 피 땀 눈물 흘렸다 제가 그날은 다짐을 할게요 진짜 약간 유례없는 좋은 이수가 그걸 진짜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제가 며칠 좀 검색을 해봤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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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다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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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은 그렇게 벗기게 해서 나중에 감동을 둔 이 이벤트 바 backups 한번에 하자 인류 Bus 워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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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진짜 말과 있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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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진짜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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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스는 분위기 오 장난아니였어 마스크다스인데? 3개 있네 저 가운데에도 하나 있고 갑자기 변신하는 거 같을까봐 저 왜 그렇게 보여? 오늘 소감 어때?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너무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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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같이 meu